우리 지난 시간 영상에서 영어는 요리와 비슷하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요리를 할 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였어요? 재료와 그 재료를 넣는 순서였고 그걸 합쳐서 레시피라고 부르게 되는데 영어 문장에도 이 레시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리의 재료에 해당하는 게 영어의 단어가 되겠고 그리고 그 재료들을 언제 넣을지의 순서가 영어에서는 어순이 된다는 거죠. 혹시나 지난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 링크 제가 여기다가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적어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김치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배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김치 만들려면 고춧가루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서 뭐 돼지고기, 탁고기도 있고요. 고드너에 멸치에 시금치, 부에, 소금에, 설탕에 정말로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재료의 종류는 무한해요. 하지만 재밌는 건요. 이 많은 재료들도 잘 살펴보면 그 재료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릇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쌀이나 찹쌀이나 보리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뭘 만드는 주재료로 사용이 되죠? 어떤 재료로 사용이 될까요? 밥이요. 밥이요. 그쵸. 밥을 만드는 재료인 거예요. 그리고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양고기라든지 사실 고깃자만 붙으면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메인메뉴라고 부르는 갈비찜이 됐든 뭐 그런 거죠. 재료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추, 시금치, 무, 멸치 이런 친구들은 반찬을 만드는 데 보통 사용이 되고요. 소금, 설탕, 고춧가루, 간장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조미료라고 부르는 재료들이 되죠. 이 똑같은 개념이요. 영어의 단어에도 적용이 돼요. 영어에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50만 단어, 60만 단어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 영어의 단어가 늘고 있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다? 요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영어의 단어들도요. 하는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리의 그 재료의 개념과 제가 비교해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쌀과 찹쌀과 보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밥을 만드는 재료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었죠. 이런 역할을 하는 영어의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사와 대명사가 되는데 왜 그런 명사와 대명사가 이런 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 자, 한국 사람은요. 결국 밥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한 끼를 먹을 때 이 밥이란 걸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끼니에서 밥은 중요한 거고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 영어 문장에도 있으니 바로 그게 뭐냐? 주어예요. 모든 문장에서 우리가 이 주어란 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어를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 명사와 대명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밥이 중요하기는 해도요. 메인 메뉴가 없으면 이 밥이 또 안 넘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한 끼 든든히 먹으려면 고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품사가 영어에 존재하니 그게 뭐냐? 바로 동사예요.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영어 문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바로 이 동사예요. 이 동사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읽고자 하는 그 영어 문장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동사를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문장들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찬이 되는 친구들이 있었죠. 뭐 배추, 시금치, 멸치 같은 친구들. 이런 역할을 하는 품사 이제 영어에서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문장에서 보어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명사라는 게 근데 뭐였어요? 쌀이고 밥이었잖아요. 그렇죠? 김치, 뭐랑 먹어야 됩니까? 밥이랑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반찬들은 결국은 밥의 맛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 오케이. 반찬의 역할을 하는 품사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미료가 있었죠. 이 조미료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조미료 자체로는 이게 뭔가 요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금을 가지고 있다고 소금만으로 요리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듯 조미료의 특징은 뭐다? 스스로는 요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성을 딱 닮은 품사가 영화에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사예요. 부사라는 건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겠지만서도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서 활용되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있는 요리에 조미료가 들어감으로써 그 맛을 더 살려주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완성된 문장에 부사가 들어가서 그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아,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사라는 친구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말고도 우리가 영어에 존재하는 팔품사라는 것 안에 몇 가지가 더 이제 있죠. 뭐 대표적으로 접속사, 감탄사, 전치사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 이런 품사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요리를 할 때 쓰이는 재료들의 종류는 정말 많고 그 많은 재료들을 우리는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재료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서 그룹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영어에 존재하는 많은 단어들을 그 단어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그룹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이 크게 8가지로 나뉜다는 거 우리가 그걸 이제 영어에 팔품사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해보자면 영어라는 요리를 만들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재료의 종류는 그게 8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재료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하고 싶으면 분명히 쌀이나 찹쌀이나 보리가 필요하잖아요. 내 손에 지금 시금치가 들려있는데 이 시금치를 갖다가 밥솥에 넣고서는 만든 다음에 이거 밥이야 라고 주면 그거 아무도 못 먹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를 알아야 이 단어가 영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품사라는 개념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 공부할 때 품사고 확인하세요 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어가 어떤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뭐 영작을 할 때도 제대로 된 곳에 이 단어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단어를 내가 문장 속에서 딱 봤을 때도 아 이게 여기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네 참고해서 제대로 그 문장을 독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영어에 존재하는 품사라는 개념을 요리의 재료들과 빗대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그 각각의 품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등등은 앞으로 차근차근 또 우리가 다루게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See you soon!